이번 집중호우로 수도권 곳곳에서 출퇴근 난이 벌어졌죠. 지하철과 도로 통제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빠르게 정보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았습니다.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교통 관련 애플리케이션과 사이트도 있는데 왜 깜깜이었을까요? 문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우가 쏟아졌던 8일 밤. 지하철 7호선 이수역은 물이 가득 차, 열차가 서지 않고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신림선 서원역 역시 침수로 무정차 통과했지만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이외에도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9호선 등의 일부 구간이 운행 중단됐고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도 일부 통제되는 등 수도권 교통이 마비되면서 시민 불편이 컸습니다. 폭우 속 시시각각 변하는 교통 상황을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도로 통제 상황이나 실시간 교통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서비스로 서울시의 토피스 사이트와 서울교통공사의 또타 지하철 애플리케이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아는 시민은 많지 않습니다. 폭우가 내린 8일 서울 지하철 수송 인원은 약 800만 명. 또타 지하철 앱 이용자는 작년 말 기준 약 60만 명. 그러니까 무정차 통과와 같은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인원은 이용자의 최대 7.5%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정보 약재에 해당하는 고령층에겐 접하기 어려운 대상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운행 차질 정보를 재난문자 형태로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버스 우회 노선은 폭우 같은 돌발 상황 속에 시시각각 변하는 정보를 주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교통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교통정보 전달 체계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HCN 뉴스 문성주입니다.